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프로치나 혹은 샷에서도 조금 거리 조절을 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어프로치, 샷 뿐만 아니라 벙커샷, 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울입니다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매번 풀스윙만 하거나 혹은 딱딱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맞아 떨어지게 남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치거나 조금 덜 쳐야 되는 거리를 좀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런데 많은 일반 골퍼분들이 그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도 월송리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벙커샷이나 어프로치를 할 때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골퍼분들이 뭐 백스윙 크기나 혹은 공을 치는 강도 이런 걸로만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요 아주 손쉽게 5에서 10미터 정도 내가 원하는 거리를 탁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딱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에 총 5가지의 기준이 존재하는데 처음부터 5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우시니까 그린 주변에서 하나 그리고 한 40에서 50미터 정도 되는 중간거리의 기준 하나 이렇게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거는 제 영상을 예전부터 시청해 오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린 주변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면과 샤프트가 평행이 되는 높이 이 높이를 지켰을 때 얼마가 가는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 내시고요 그리고 40에서 50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거리감의 기준은 지금처럼 왼팔이 지면과 평행된 높이 이 높이쯤 들었을 때 나는 얼마가 가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1번 라인에서도 한번 쳐보고 2번 라인에서도 한번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라인에서 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1번 라인에서 들어서 치는 강도를 때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치게 되면 정확히 8미터가 캐리로 나가요 같은 백스윙 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팔로우 스루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해주게 되면 비거리가 더 멀리 갑니다 저는 그렇게 쳤을 때 캐리로 12미터를 치거든요 어드레스를 똑같이 하고 백스윙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처럼 팔로우 스루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조금 더 강한 강도로 때렸을 때 지금처럼 캐리로 12미터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백스윙을 같은 크기로 했을 때 캐리로 8미터 12미터 두 가지 거리를 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스피드를 조금 늦추고 팔로우스를 좀 더 짧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의 백스윙 크기로 내가 원래 나가는 메인 거리도 칠 수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덜 치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치는 다양한 사안들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확한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크기로만은 어느 정도 뭐 30, 40, 50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 거리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에 대한 크기에 대한 기준도 하나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게 왼팔과 이렇게 지면이 평행이 된 시점이에요 같은 크기를 든다고 하더라도 어드레스를 하고 똑같이 쳐도 왼팔과 지면이 평행이 된 높이에서 친다고 할게요 이렇게 쳤을 때 얼마 가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처럼 67.8미터가 나갔는데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쳤을 때 캐리 거리로 65미터를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보다 한 5미터 정도 더 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백스윙 크기로 조절하기엔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백스윙 크기는 동일하게 그대로 두시고요 팔로우스로만 조금 더 길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스피드도 특별히 더 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짧은 거리에서 거리 컨트롤을 할 때는요 팔로우스로의 크기도 길게 하고 강도도 강하게 쳐 준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캐리로 8미터가 나가던 스윙 크기에서 캐리로 12미터까지 나가야 되다 보니까요 내가 원래 나가던 8미터 거리보다 약 4미터가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힘보다 약 50% 정도의 힘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팔로우스로만 길게 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윙 스피드도 같이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한 5, 60미터 정도를 치는 거리에서는요 그저 팔로우스로만 조금만 더 해준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5미터, 10미터는 쉽게 더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가진 내 전체 파워에 비해서 약 10% 이내로 비거리 조절을 하기 때문에 팔로우스로만 아주 조금 더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평상시에 제가 캐리를 65미터를 칠 때 팔로우스로가 이 정도 크기였다면요 한 이만큼만 더 길게 해주면 돼요 정말 기분에 아주 조금만 길게 해준다 그런데 이제 길게 해줄 때의 방향이 어디 느낌이냐면 타겟 방향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위로 하게 되면 공의 힘 전달이 돼서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만 띄우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의 힘을 앞으로 타겟 방향으로 쭉 하고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해보시면 아주 손쉽게 거리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같은 스윙 크기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팔로우스로를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주더라도요 한 5미터 정도의 거리는 손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제가 지금 친 것보다 한 5미터 정도 더 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더 팔로우스로를 길게 가져가주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거리 조절을 항상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감각에 대한 영역인데요 결국에 거리 조절은 거리 감 이 말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나만의 느껴진 특정한 감각이 존재해야 그것보다 더 할지 뺄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혹은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 평소에 본인만의 주량이 있듯이 오늘은 평소보다 더 잘 들어가네? 오늘은 평소보다 뭔가 술이 좀 잘 안 받네? 이런 거를 느끼시는 것처럼 어프로치 거리감을 정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나는 분명히 똑같은 강도로 친 것 같은데 거리가 좀 덜 나가네? 그럼 그런 날은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줘야 되고 오늘은 똑같이 치는데도 평소보다 뭔가 거리가 멀리 가네? 그러면 평소보단 좀 가볍게 치는 이런 감각의 영역들을 발달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데이 클래스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그런 거를 전혀 조절하지 않고 치려고 하시는 거죠 백스윙 크기를 하나 딱 정했어요 이게 50m야 그럼 이게 365일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덥나 아니나 아침이나 오후나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상황에 따라 사실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기준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준점을 가지고 약간 응용을 해줘야 조금 더 나은 골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거리 조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 조절의 핵심은 팔로우스루의 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백스윙 크기나 공을 치는 속도에 의해서도 거리 조절을 할 수 있고 공 위치를 바꿔서도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들은 이런 다양한 조합들을 사용을 해서 거리 조절을 해요 왜냐하면 어떨 땐 좀 띄워치기도 하고 어떨 땐 더 낮게 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합이 정말 무수히 많아질 수 있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백스윙 크기를 하나 만들어 내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치고 싶으면 팔로우 수를 조금 길게 그것보다 조금 덜 치고 싶으면 팔로우 수를 좀 짧게 하는 느낌으로 조절을 해 보시면요 조금 손쉽게 거리감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되는 2번 라인까지 들었을 때 보통 캐리로 65m 정도 간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사용합니다 뭐냐면 클럽 페이스를 조정하는 거예요 제 느낌의 클럽 페이스를 적당히 연 각도로 따지면 45도 정도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요 정도 열었을 때가 캐리로 50m 그리고 풀로 이렇게 페이스를 다 열었을 때가 캐리로 40m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윙 크기 하나 같은 속도 하나 요 한 가지 나만의 스윙을 가지고 사실 편안하게 거리 조절을 해도 대략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페이스를 45도 정도 열고 이렇게 쳤을 때는 캐리로 50m 정도 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딱 50m가 나갔죠 그리고 여기서 40m를 칠 때는 페이스를 더 많이 열기도 하지만 제 느낌의 속도를 조금은 부드럽게 하는 듯한 느낌으로 해요 뭐 아주 느리게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헤드를 열고 쳐야 되는 상황이 단순히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조금 띄워야 되거나 공을 빠르게 세워야 되는 혹은 공이 많이 도망가지 않게 쳐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샷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다 열었을 때는 속도도 뭔가 조금은 부드러운 듯한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봐야 사실 뭐 클럽 스피드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조금 짧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거리 조절을 하다 보니까요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벌써 20년 넘게 써먹고 있어요 이건 연습을 하나 하지 않나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프로치나 혹은 샷에서도 조금 거리 조절을 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어프로치 샷 뿐만 아니라 벙커샷 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리감에 대한 영역을 한 가지 기준을 만들고 조금 더 밀기도 하고 조금 더 끊기도 하면서 조절을 해 보시면요 훨씬 더 쉽게 거리감에 대한 기준을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